자, 안아 안아 아이고 추월아 코코 왔어? 불러야 나오니? 코코야 코코 왔어? 코코 왔어? 참치를 내버려 두고 하하 미야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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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고맙다 고맙다 오 고맙다 집에 들어가있어 집에 들어가있어 내 추천하는 반식어? 네 우리 어디어디 코코 다 먹었어? 코코야 우리 어디어디 놔 코코 아가야 요자 거기 있었어? 요자야 율무야 율무 빨리 봐 율무야 가자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빨리 와 따뜻해 거기 가 율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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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네 누구만 이렇게 깨끗해졌지요 율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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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뜨 율무야 우왕 율무언 이리 와 아이고 미미야 위에서 기다리지 춥잖아 안 추워? 어디갔어? 올라가자 올라와 미미 나나 혜운아 코코는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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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라 어디가 아지 말고 애이 코코야 아우 아우 코코야 아멘 아 요자 아 아 아 아이고 뭐해 누워서 율무는 어디갔어 또 일어나 일어나 아유 차가워요 차가워요 빨리 빨리 율무 율무 율무야 율무 이친 율무 율무 어 아무거나 어 자 어서 먹어 미안 에휴 죽었어 한글자 요자야 에휴 왜 어디 안 놀고 있어?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 좋아 너무 살찐 것 같은데